전선한 동풍이 불면서 공기 상태가 좋아졌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.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집니다. 다만 이렇게 구름은 잔뜩 끼어 있어도 그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늘이째겠습니다.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기 때문에 구름이 많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 아침 창원 16도,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.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. 출근 시간대에 가끔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. 가시거리는 탁 트여 있습니다.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오늘 아침 일양 17도, 고성은 15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낮게 시작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의령 26도, 양산은 24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. 서부 지역입니다.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집니다. 거창 15도, 진주도 15도에서 출발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합천 26도, 사천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. 날씨정보여습니다.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.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당북만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. 주말 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